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의 그룹사를 직접 찾아가는 우리원 네트워크 두 번째 순서는 새로운 자동차금융의 감탄사를 전하고 있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금융부터 개인금융, 기업금융까지 우리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금융캐피탈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금융가정 여러분 우리금융캐피탈은 재작년 말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과 소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룹 편입 이후 총자산, 실조원을 달성하며 동종업계 내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고 그룹 내의 핵심 자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도로에 다니는 4바퀴는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브, 리스, 렌트, 상용차, 크레인까지 모든 차량들에 토탈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부분은 호드랑 전속금융사가 되어 있고요. 테슬라랑도 전속금융사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상용차에서도 타타데오랑 전속금융을 운영하고 있어서 승용부터 상용차까지 모든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부분에서는 MS3위, 국산 렌트카는 또 MS3위, 상용치 시장은 MS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8위, 9위, 10위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의류금융으로 오면서 1, 2, 3위 안에 답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캠핑카 이 상품이 과연 이 시장에 먹힐 수 있는지,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캠핑카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시장 사이즈,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을 많이 떴습니다. 지금 금융을 일으키고 있는 캠핑카 시장의 한 30%를 저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금융 본부는 부동산 금융 상품을 다루는 기업금융 1팀, 기업 일반 상품을 다루고 있는 기업금융 2팀, 여신성 상품을 취급하는 투자금융팀이 있습니다. 그 중 저희 기업금융 2팀은 MPL 자산을 유동화하는 특화된 기업 대출 상품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캠피탈 시절에는 자동차 금융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금융은 자산 사이즈나 볼륨 자체가 작았고요. 저희가 우리금융 캠피탈로 편입이 되면서 도달 안정성 자체가 많이 확보가 되고 기업금융 자체에 많이 특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계신 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21년도에 최고 실적을 거둬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 30%까지도 저희 기업금융 자산의 사이즈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물론 올해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팀은 우리금융 캠피탈의 전사 DT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룹 오토 통합 플랫폼 원카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구축이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B에는 차차차가 있고 그다음에 신한 그룹에서는 마이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후발 주자였죠. 저희가 이제 우리 원카를 만들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은행, 카드, 캐피탈, 3사 통합한도를 고객에게 한 번에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걸 최대의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고 은행을 사용하는 고객,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 캐피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한 번에 편리하게 최적의 상품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유니크한 우리 원카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원카를 통해서 각 자회사 간의 쉐어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룹의 자동차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너지 금융본부가 그룹과 편입된과 동시에 캐피탈 내에 별도로 생성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진짜 목적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시장이나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혼자서만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우리 금융그룹도 갖고 있는 개성이 있고 전문 분야가 있을 텐데 같이 어우러졌을 때 시장을 리딩해 나갈 수 있고 차별적인 경쟁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같이 곁들이는 부업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 하에 그런 목표 하에 저희는 시너지 금융본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피탈 업력으로만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캐피탈이에요. 이 안에 그룹 안에 모든 고객들에게도 저희들의 서비스가 큰 편의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회사와 업무로 자리매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중점해서 만들어 나가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내박기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갈 시장은 전업사 시장입니다. 지금 캐피탈 시장이 엄청 치열합니다. 거기서 꼭 넘버원 캐피탈을 만드는 게 제 포부고요. 우리 금융 지주의 소속원으로서 프라이드를 갖게 됐고요. 굉장히 자부심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자랑스럽고 앞으로 우리 금융 지주가 디지털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디지털 혁신과 시너지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시장의 선도안의 혁신으로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금융 캐피탈의 활동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은행과 함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우리 금융 캐피탈 앞으로 응원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원 네트워크 모든 분들과 함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lene.